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히든 리치입니다. 모두가 궁금했지만 아무도 묻지 못한 부자를 향한 3개의 질문 저자 고스트 라이터 출판사 빈티지 하우스 그럼 시작할게요. 저자 소개 고스트 라이터 꽤 잘나가는 직장인 처음에는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의 합작회사에 입사해 만 2년 반 만에 매니저로 진급 그해 최우수 사원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이듬해 바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이직 그곳에서도 S급 인재와 3년 연속 리더십 최상위 5%의 팀장으로 선정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글쓰는 솜씨가 남달라서 크고 작은 글짓기 대회를 휩쓸었다. 그런 글쏘씨와 직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스트 라이터 업계에 뛰어들어 출마를 앞둔 정치인의 자서전이나 기업 공개를 앞둔 CEO의 경영 철학을 밝힌 자잘한 책들부터 시작해서 수십만 건이 넘게 팔린 셀러브리티의 베스트셀러까지 다양한 책을 저자와 함께 공저하거나 대신 지필을 하며 업계 최고의 블루칩이자 해결사로 떠올랐다. 고스트 라이터라는 본인의 신분에 걸맞게 철저하게 정체를 감추고 은둔한 채 대필 과정에서 쌓은 수많은 인맥과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며 살고 있다. 첫 번째 부자 유형 고전형 부자 잘 아끼고 잘 안 써서 부자가 된 사람들 마이크로 세이빙 기법으로 부를 이룬 C 회장 쓸 때는 소심하게 모을 때는 세심하게 첫 번째 질문 회장님의 현재 자산은 얼마입니까? 글쎄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워낙 잘게 분산되어 있고 각각이 서로 다른 속도로 계속 회전하고 있어서 정확한 자산이 얼마라고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나마 덩치가 좀 있는 부동산으로만 치면 1,200억 정도 될까 싶은데 그 정도는 안 되려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오너이자 클래식 에오가인 C 회장은 현금 자산을 대부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놓았기에 본인의 자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며 거듭 손사래를 쳤다. 그의 말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자산만 따지면 거주하고 있는 성북동 자택이 약 75억 원 강남과 강북에 두 동씩 보유한 건물을 합치면 대략 2천억 원 정도이고 그의 지인이자 내게 대피를 맡긴 C 회장의 말을 빌리면 여기저기 투자한 돈이 300억에서 500억 혹은 그 이상이 될 거라고 했다. 두 번째 질문. 처음 시작할 때 수중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무슨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 보면 땡전 한 푼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했다라거나 단돈 100달러 손에 쥐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라고들 하는데 나는 그렇게 극적으로 가난하거나 빈손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은행원 생활을 오래 하셨거든 무난히 지점장으로 정년 퇴임하시고 워낙 꼼꼼하셨던 양반이라 노후 준비도 잘 해두셨죠.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학교 마치고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월급이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80% 이상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았지. 그래서 재산을 본격적으로 불려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미 예금이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어떻게 자산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영월 교도소의 금난세. 대필이라는 작업을 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국문과나 문예창작가 출신의 전업대필, 윤문 작가가 아닌 나처럼 근본도 없고 잡식성인 대필 작가들은 만나게 되는 이들의 스펙트럼이 상상할 수도 없이 폭넓은 편이다. 2000년대 중반, 자수성가한 모 사업가의 자서전을 대필할 때였다. 그의 창업 초기 시절에 대해 가장 잘 안다는 창업 동료와 인터뷰를 하고 싶었다. 지필을 의뢰한 사업가와도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산 지 20년이 넘은 사람이었다. 천신망고 끝에 겨우 연락처를 구해 수소문을 해보니 엉뚱하게도 교도소에 있었다. 사실인지 둘러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가족들 얘기로는 한창 사업을 잘 경영하다가 동업자와 틀어지며 일이 잘못 꼬여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몇 차례 일정을 조율해 어렵사리 그와 인터뷰를 추진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교정시설의 접견실에서였다.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시회장은 여유가 있었다. 내가 묻는 말에도 친절하게 답해 주었고 남의 책을 써주는 일에도 큰 호기심이 있는 듯 여러 가지를 물어왔다. 인터뷰를 마치고 얼마 뒤 시회장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모범적으로 형기를 모두 마쳤고 판결에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단순 경제사험이라고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회장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운명처럼 그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면회 당시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대화 도중 우리는 음악적 취향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좋아하는 지휘자였다. 내가 개인적으로 다니엘 바렌 보인과 함께 당대 최고의 지휘자로 꼽히던 마리스 얀손스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자 그가 반갑게 손을 맞잡으며 자신도 얀손스의 팬이라며 신기해한 것이다. 그 마리스 얀손스가 2010년 예술의 전당에서 내한 공연을 했다. 바로 그 공연장 로비에서 시회장을 만나게 된 것이다. 시회장은 교도소에서 면회 중 몇 차례나 이야기했던 대로 경기도 소도시에 있는 자신의 건물 맨 위층에 개인 사무실을 겸한 음악 감상실을 꾸며놓고 있었다. 그는 내게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물었고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럴 때면 그는 내게 마이크로 세이빙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어렴풋하게 이해했을 뿐 그게 무슨 의미이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실하게는 알 수 없었다. 이 책을 준비하며 시회장이 떠올랐고 그의 마이크로 세이빙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속을 정하고 주말 시간을 이용해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는 그의 개인 음악 감상실을 방문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늘 내게 이야기하곤 했던 마이크로 세이빙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부었다. 그러자 그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을 띈 얼굴로 천천히 설명을 이어나갔다. 나는 은행원이었던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혹독하게 가정교육을 받은 덕분에 아끼고 모으는 데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어요. 학창시절에는 용돈을,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월급을 80% 이상을 모으고 나머지 푼돈만에 쓰는 게 몸에 뵌 습관이었죠. C 회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그토록 철저하게 아끼고 모으는데도 어느 정도 저축이 늘어나기만 할 뿐 도무지 큰 돈이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모은 돈에 이자가 붙어 제법 목돈이 되었지만 그럴 때면 반드시 돈 들어갈 일이 생겼고 그렇게 써버리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돈을 모아야 했다. 젊은 나이에 동기들에 비해서는 통장에 제법 잔고가 있었지만 C 회장은 직성이 풀리지 않았다. 뭔가 다른 모멘텀이 필요했다. 그때 만난 것이 법 안 어기고 남의 눈에 피눈물 안 흘리게 하고 갑부가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는 제2 회장이었다. C 회장 아버지와는 은행 차장과 고객으로 만나 수십 년간 친분을 쌓아왔고 C 회장 아버지가 지점장을 마치고 은퇴한 이후로는 직원과 고객을 넘어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는 인물이었다. C 회장은 그런 제2 회장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고 제2 회장으로부터 배운 것이 바로 마이크로 세이빙이라고 했다. 방금 전 작가 선생님에게 마이크로 세이빙에 대해 물어봤을 때 내가 왜 절로 웃음이 나왔냐 하면 나도 아버지 친구인 제2 회장님한테 돈 모으는 법을 물었을 때 딱 그 표정이었거든. 딱 나와 같은 표정으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청년 시절의 C 회장에게 제2 회장은 중요한 이야기라도 하듯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돈이라는 놈은 생물이야. 한 대 모아놓으면 옴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있지만 들판에 풀어놓으면 펄떡펄떡 살아날뛰거든. 돈은 그렇게 펄떡거리게 해줘야 해. 그래야 돈을 버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아끼고 안 써서 있는 돈 없는 돈을 한 덩어리로 만들까만을 고민한다고. 그러나 부자들, 자산가들 돈을 벌 줄 알고 모을 줄 알고 쓸 줄도 아는 C 회장 표현대로 돈 좀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돈을 한 대 모아놓지 않는다고 했다. 단순히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는 자산관리 격언을 지킨다거나 분산 투자에 철저한 수준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어느 정도 규모로 돈을 만들어서 어떤 상품에 투자해 어느 목표 수준까지 수익을 낼 것인지 머릿속에 그려서 돈을 모은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을 때는 일단 되는 대로 많이 모아서 투자를 할 때에서야 비로소 분산 투자니, 레버리지니, 갭 투자니 5만 가지 방법을 국리해서 세분화해서 전략을 짜고 세심하게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부터 이걸 어떻게 굴릴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짠다 이 말이죠. 말은 그럴듯한데 쉽게 잘 와닿지가 않았다. 물론 내가 일반인이기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 표정을 읽었는지 시혜정은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반인과 달리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 순간부터 그 돈을 어느 용도에 얼만큼 언제까지 쓸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모으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시시지지 즉, 때와 장소를 가리는 세심한 돈 모으기였다. 예를 들어 소액이고 그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가 들쭉날쭉하다고 한다면 그 돈은 적은 돈으로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할 생각으로 자산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직장인들이 각종 수당을 수시 입금이 가능한 적금 상품에 불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급여 등과 같이 일정한 금액이 특정한 시기에 지속적인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그는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으나 더 큰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기 예적금으로 일단 축적시킨 뒤 그를 레버리지 삼아 대출이나 공동 투자 등을 통해 더 크고 묵직한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다. 수입의 최초 성격에 따라 저축이나 투자의 방식이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었다. 때와 장소, 목적에 따라 쪼갰다, 붙였다를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시회장이 주장하는 마이크로 세이빙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핵심이죠. 시회장이 말하는 더 큰 이유는 바로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다. 돈을 덩어리로 관리하면 본인의 수입이 주로 언제 어디에서 흘러들어와서 언제 어디로 흘러나가 얼만큼의 부가 수익을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내는지를 쉽게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진정한 부자들은 바로 그 흐름을 세심하게 간파하고 세밀하게 잘 관리한 사람들이라고 마이크로 세이빙을 해야 마이크로 매니징이 되고 마이크로 매니징이 되어야 비로소 매크로한 자산 축적이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물론 매월 직장에서 수령하는 월급이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 때와 장소에 맞춰 세심하게 나눠서 모으려 해도 따로 모을만한 것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분명히 마이크로 세이빙을 할 만한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간혹 주어지는 인센티브나 출장을 비롯한 다양한 회사 활동을 이유로 지급받게 되는 각종 수당 하다못해 몇 년 전부터 대유행을 하고 있는 개인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 대금 등 찾아보면 마이크로 세이빙을 할 만한 무수한 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해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를 잘 잡아 부자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만남을 마치고 헤어지며 그는 또다시 덧붙였다. 마치 꼭 잊지 말아야 할 주문을 주인공에게 몰래 알려주는 영화 속 마법사와도 같은 목소리로 돈이 살아서 뛰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그 돈들이 또 다른 돈들을 물고 오니까 뭉쳐만 놓으면 돈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퍼져 있으려는 경향이 있거든. 세 번째 부자 유형 안정형 부자 하던 것만 열심히 했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 회사에서도 재테크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S 상무 업무 시간에 HTS 보는 놈들 치고 부자 없더라. 첫 번째 질문 형님의 현재 자산은 얼마입니까? 자산이라고 하면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잖아. 내가 가진 것 중 상당수는 당장 쓸 수 없는 묶인 것들이니까. 내 돈이지만 내 돈이 아니지. 살고 있는 집은 전세고 나중에 살 집 하나 따로 있고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주 중심으로 사놓은 거라 당장 팔 생각이 없고 비트코인도 살 때보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것 역시 당분간 팔 생각이 없어서 없는 셈 치고 살 거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데? 백화점 측 매니저를 하다가 보험 영업에 뛰어들어 현재는 S생명 국내 영업 담당 임원으로 근무 중인 S 상무는 전형적인 재테크에 능한 회사원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도곡동에 전세를 살면서 2,000동에 40평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계열사인 S전자 주식을 포함해 우량주 위주로 40억 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예적금이 약 5억 원, 채권도 그 정도를 갖고 있다. S 상무 자산의 하이라이트는 이 같은 전통적인 자산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핫하게 떠오른 가상화폐이다. 허풍, 거품, 사기, 폐가 망신 등의 단어가 수식어로 사용되던 무렵 가상화폐의 가치를 꿰뚫어보고 바닥까지 떨어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조용히 사모아 현재 각각 30억 원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 질문 처음 시작할 때 수중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처음이라면 언제를 말하는 거지? L백화점 다니다가 지금 회사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재테크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경기도 구리에 살던 아파트가 1억 8천만 원인가 했었고 주식은 한 푼도 없었고 1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 하나가 만기가 됐었고 다른 통장 하나에도 천만 원 조금 모자란 돈이 들어 있었네. 그 정도? 세 번째 질문 열고 지낸 사이처럼 친밀해졌다. S선배는 L백화점 퇴직 후 원치 않게 어렵게 보험 영업을 하게 되었지만 그는 본인의 성격상 말 다 했지. S선배는 이직 초반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대로는 생계가 어렵겠다는 생각에 다른 부엌거리나 얼마 되진 않지만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손에 든 휴대전화로는 부엌거리를 찾는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 오고 갔으며 내근을 할 때면 사무실 모니터 기퉁이에 주식 시향을 살피고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작은 창을 띄워놓은 상태였다. 초반에는 제법 수익이 났다. 부엌까진 아니지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소소하게 용돈 벌 일도 몇 개 구할 수 있었다. 회사 생활은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하고 목돈을 벌어서 퇴직을 하겠다는 야심찬 생각까지 잠시 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곧 손에 들어오는 돈은 뚝 끊겼고 실적은 곤두박질 쳤다. 다시 이직을 준비하던 무렵 입사 동기가 모 회사 대표의 명함 하나를 건네주었다. 자신의 외삼촌인데 마침 가입할 만한 보험 상품을 알아보고 있으니 가서 계약 몇 건 따오라는 것이었다. 연락을 드리고 약속을 정해 사무실로 찾아간 그날 모 중견기업의 대표였던 동기의 외삼촌은 S선배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던졌다. 집무실에 들어가 상품 안내서를 꺼내 펼쳐놓고 한참 설명을 하는데 그분께서 한마디 툭 던지신 말씀이 너 같으면 가입하겠냐였어. 한동안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에 상품에 대한 완전한 숙지가 안된 상태였다. 상품 설명을 하면서 몇 번이나 S선배 스스로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외삼촌은 상대방이 영업을 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간파한 것이었다. 그러더니 S선배를 앉혀놓고 특강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부터 영업의 금도와 비법 심지어 재테크와 건강관리까지 그 범위는 우리 인간사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할 정도였다. 나중에 동기에게 물어보니 평상시에도 워낙 남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서 조카들을 수시로 불러서 일장 연설과 강의를 즐겨하시는 분이라 했다. 조카들은 꼰대삼촌의 잔소리 정도로 여기나 보던데 S선배에게는 달랐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이 되었다. 이후로도 S선배는 보험 상품 판매와 상관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분께 들러서 말씀을 청해 들었다고 한다. 안전하고 확실한 자기 중심적 재테크 재테크 역시 그분께 배운 대로 실천하다 보니 업무 시간에 주식 매매창 띄워누고 야간 휴일 가릴 것 없이 부엌거리 차단이던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이 벌 수 있었다. 그때 S선배가 외삼촌 덕분에 깨우치고 실천한 재테크 방법은 일명 자기 중심적 재테크였다. 자기 중심적 재테크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정리가 되었다. 첫 번째 방식은 자기가 해오던 일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확산형 재테크였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던 사람이 유기농 재배법 등과 같은 새로운 경작 방식을 도입하여 고소득 작물을 생산, 판매한다거나 공장형 온실을 짓고 사시사철 재배를 가능하게 해 생산량에 늘려 농업 법인을 만드는 것 등이 전형적인 자기 확산형 재테크였다. 금융 투자 등과 같이 단기간의 목돈을 벌어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실패의 위험이 적고 실패하더라도 기술과 경험이라는 무형 자산이 남으며 성공할 경우에는 장기간 엄청난 규모의 수익이 보장되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자기가 해오던 일과 비슷한 영역에서 유사한 일을 하거나 투자를 통해 자산을 확충해 나가는 자기 연계형 재테크였다. 농사를 짓던 사람이 영농 법인에 투자를 하거나 자신이 재배한 농작물을 가공, 유통하는 식품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업체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방식을 말했다. 세 번째 방식은 자기가 해온 일을 기반으로 그 위에 새로운 가치를 쌓는 자기축적형 재테크였다. 과실이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영농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신의 토지를 활용하여 귀농 학교를 운영하거나 주말 농장이나 체험 가수원 등을 만들어 소득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방식은 자기 일과 반대의 혹은 자기가 해오던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그를 통해 재테크를 하는 자기 반성적 재테크 방식도 있다.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동료 농민들이 간절하게 개선을 원하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을 통해 불을 창출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방식이다. S선배 역시 자신이 하는 보험 영업을 중심으로 투자 역시 방카슈랑스 상품을 중심으로 은행들을 점검하여 투자처를 발굴했고 연계하여 금융사 중심으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후배 보험 영업인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센터 운영, 보험 관련 파생상품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했으며 코인에 투자한 것 역시 주로 연세지긋한 큰손 고객들이 자녀 상속 시 절세 등의 목적으로 코인의 가치와 잠재력 등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해야 그런 고객들에 대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S선배는 이 네 가지 재테크의 방식을 설명하며 다시 한 번 신신당부를 했다. 재테크의 가장 큰 기본은 하던 일에 절실하게 매달려 남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야. 그거 이상 가는 재테크는 아직까지 내가 본 적이 없어. 이후로도 S선배와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여전히 다니던 기업에 몸담고 있으며 그곳에서 최고의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고 자산 역시 매번 만날 때마다 훌쩍 불어나 있는 상태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